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펑펑 나오고 편의점 가면 저렴한 생수를 얼마든지 사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물이 귀하다는 걸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사는 편인데요. 지금 전세계 곳곳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하죠. 특히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이 중심인 개발도상국들은 수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게 거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물부족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세계의 큰 강줄기마다 그러다 보니 수자원 확보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도 깊어지고 있어서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지난주에 못다한 수자원 쟁탈전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두 시장 모두 하락세입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5% 정도 내리고 있네요. 교보증권에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예정인가 봐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사실은 이번 FOMC 내용은 조금은 평이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다음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7월 FOMC에서는 7월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변이 바이러스 문제 등으로 인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이 제지를 받았었던 측면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현재 시장에 다시금 부각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된 상황 등을 과연 연준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7월 FOMC의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위기로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그러다 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의 뉘앙스가 발견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보다는 사실은 중국 시장이 계속 요즘 걱정이에요. 주가가 이만저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내리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거의 중국의 특히 기술기업들은 씨를 말리는 건가? 이런 생각할 만큼 다양한 상상이 동원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사교육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어떤 주가 급락이 성장산업으로에 대한 어떤 규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의 여러 어떤 정책 기조 등에 대한 어떤 변화 등이 불확실성으로 증폭되면서 홍콩 항생 그리고 HG수 등이 급락하는 양상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HG수 같은 경우는 이달에만 근 한 20%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상황을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주목해둘 필요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의 채굴금지 그리고 이번 사교육금지와 관련된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결국은 공정한 경제를 유도하는 부분 등이 어떤 당의의 목표고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애초부터 싹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던 것이 자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중국 공상당 창당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상당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현재 나와 있는 집계된 곳으로 약 9,100만 명 약 1억 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상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요즘 글로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이 이미 눈으로 확인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 이런 자산 가격과 투자에 대한 활성화 등이 조금 더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들을 중국 정부가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수습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중국 주식시장과 투자자산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상황은 상당한 저항과 제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의 사교육 금지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은 공교육이 아닌 학원을 다녀서 국영수를 배우게 되는 것들을 허용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원이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거 해왔던 업체들은 문 닫으라는 얘기와 동의하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던가 새로운 사업 부분은 이제는 당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중국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교육 산업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릴 수 있는데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산업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상당히 리스키하다라고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어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사회 경제와 어떤 통치 시스템이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자본소득에 대한 부분 등이 어떤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자극할 수가 있고 이것이 체제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쌈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나머지는 체제 위협이 된다 약간 이런 식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번 달에 있었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간단한 악재가 아니라 근본의 논리를 뒤흔드는 정책의 변화라서 투자자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 내지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춰가면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보통 조언하십니까? 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국의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네. 이런 성장 산업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좀 휩쓸린다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중국의 이런 내부적인 변화 환경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사안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데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중국 증시가 개방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중국 대용으로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았잖아요. 중국 증시가 직접 투자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을 중국의 프록시라고도 불렸는데 중국 증시가 개방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중국으로 직접 투자하러 갈 거다 하는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오히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안정적인 한국이 중국의 대안으로서 더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결국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자본가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안이 누구가 될 것이냐에 관심을 먼저 갖게 될 것 같고요. 대만과 한국 이런 곳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밖의 날씨는 많이 더운 모양입니다. 다들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희 라디오가 가끔 이렇게 재난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바깥에 무슨 일 벌어지면 정부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하는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다들 주의하시라고 또 안내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세계의 물 분쟁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박정호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원장님도 날씨 덥죠? 저도 약간 체격이 있는 편이라서 더위로 엄청 많이 탑니다. 아, 어떡해요?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게 더 자주 온대요, 앞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두를 그걸로 던져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면요. OECD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원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투여해서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장 큰 화두가 점점 디지털화되니까 새로운 첨단,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 당연히 돈 많이 쓰겠죠. 그거를 2030년까지 OECD 국가들 전체가 통신, 인프라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바꾸는 데 투여하는 돈이 한 8조 2천억 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체제를 개편하는 거, 전기차, 충전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한 5조 2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OECD 국가들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분야가 바로 물 확보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물 확보요? 네. 물이 모자라서요. 더워지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가물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을 건설한다든가 저수지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용수 개발에 쓰는 돈이 무려 1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신 인프라에 2배 이상을 쓰고 있고요. 교통 인프라에는 3배 이상을 물 확보,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이죠. OECD면 그래도 선진국들 모임인데, 이미 그러니까 물 확보는 대부분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가 물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스톡국제 틀면 더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공공기관에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어떤 공장 지을 때 같이 가서 관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관료분들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도 그때 처음 놀랐던 건데요. 어떤 개도국이나 선진국에 우리나라 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공장 지으러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물 얼마나 확보하여 놓으셨어요? 산업용수예요. 산업용수. 그 기업한테? 아니요. 그 지자체에게. 지자체한테? 너희가 우리 자꾸 여기 오라고 하는데. 물 있니? 물 있니? 이거예요. 전기는 기본적으로 믿어주는 거죠. 선진국은. 개도국은 전기는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냐? 그것도 묻지만 OECD 국가에서는 전기는 걱정 안 하는데 대신 꼭 물어보는 게 물 있니? 물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걸 먼저 질문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미국의 10대 도시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샌안토니오라는 신흥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샌안토니오가 이렇게 발달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했던 게 기업 유치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회사랑 그다음에 MS도 거기에 분사가 있어요. 그런데 도요다가 처음에 샌안토니오에 온다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물 있니? 라고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물 있어요. 해서 도요다가 거기에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도시가 번성하다니까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됐고 MS나 다른 회사들까지 와서 많은 물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샌안토니오는 어떻게 돼버렸느냐? 물이 부족해가지고요. 지하수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하수로도 이게 커버가 안 돼서 지금은 어떤 시설을 샌안토니오 시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소금물 있죠. 조금 떨어져 있는 바다에 인접한 어떤 지하수는 소금물 지하수가 있어요. 그 소금물 지하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담수 지하수도 거의 다 써가가지고 그 소금물 지하수를 정제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바꾸는 상하수도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담수화 장비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래 쓰는 건 다 써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거나 아니면 담수화 설비를 통해서 소금물을 담수로 바꿔가지고 주고 있거나 아니면 저 상수원을 새로 구축해가지고 주고 있거나 뭐 이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호수하고 강의 수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 대표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호수가 아니라 이런 건 정확히 내륙 해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또 마침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아랄해라는 게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접하고 있는 내륙 해안인데요. 아니 내륙은 호수 아닌가요? 이렇게들 또 생각하시는데 그 물을 떠서 마시면 소금물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바다였는데 윤기돼서 호수처럼 이렇게 갇혀졌구나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아랄해 같은 경우는 그냥 세계지도 펴보면 딱 눈에 띌 만큼 큰 내륙 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되어 있는 세계지도를 보면 아랄해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아 날라갔어요? 물이? 물이 다 날라갔어요. 증발 아니면 퍼다 써서? 두 가지입니다. 둘 다 해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3대 면화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면화를 키우는 걸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먹고 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랄해는 저기 히말라야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아랄해 계속 이것도 강이 바다에 물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그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세계적인 면화 생산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물을 다 땡겨다 써버린 거예요. 공장들이?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농가라고 해야 되나? 면화를 재배하는 거니까 농장이라고 해야겠죠? 농어법인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면화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다 끓어다가 써버렸는데 이 면화가 대표적으로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장목이에요. 물을 많이 먹는다? 그렇죠. 물을 진짜 한 10번 가까이 대줘야 되는 장목인데요. 잠깐만요. 교수님. 우리 사람도 물을 먹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시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쓰기는 쓰는데 우리는 반도체 공장에서도 물 쓴다는 얘기 들었고 자동차 공장에서도 왜 물을 안 쓰겠어요? 세차하면 쓰죠. 그런데 세차한 물을 자동차가 먹지는 않잖아요. 네.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렇죠. 그럼 그 물은 또 어떻게 흘러가서 약간 더러운 물이 됐겠지만 그 물을 어떻게 다시 정화해서 쓰든가 아니면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그 물이 다시 증발이 되거나 해서 구름을 타고 또 비가 내리고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물은 그 물이 그 물이 계속 도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 세계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 온도가 1도씨 상승을 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상승이 되면 대기가 팽창합니다. 저도 이 물 산업이라든가 여러 지자체의 SOC 관련한 거 구축을 할 때 이해가 안 돼서 안 돼서 환경하고 수질 관련한 학자들에게 여쭤본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제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구 온도가 1도씨 정도 상승하면 그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기가 팽창을 합니다. 그럼 대기가 팽창을 할 경우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가 있어요. 증발한 수증기를. 그러면 증발한 수증기를 1도 상승했을 때 지구 온도가 얼마나 더 많이 머금습니까? 여쭤보면 한 7에서 8% 정도를 더 머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무려 15% 가까이 수증기를 많이 머금는 거죠. 그 말은 땅에 있는 물의 15%가 지금 하늘에 떠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많은 곳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저 유럽에서 엄청나게 홍수 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지금 난리 나는데 근데 또 어딘 또 가뭄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가 가뭄 아니면 홍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대기가 그래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꽉 차면 한 번에 그 수증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폭우가 홍수가 오는 거예요.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조금씩 머금고 제때제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국지성 아주 집중호우가 오면 그 물들은 어딘가에서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흘러가나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사용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의 물의 전체적인 총량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지표에 있는 물은 줄어들고 있고 하늘로 떠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물은 정해진 것 단위 줄어들고 있는데 물을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2050년까지 100억 명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물의 리터 수는 일정 수준 이상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점점 줄어든 물을 우리가 다 쉐어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산업재들을 옛날보다 더 풍족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산업재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리소스가 물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물 사용량이 3배가 늘었는데 그러면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 수가 3배 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을 풍족하게 쓰다 보니까 물을 3배 가까이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3배 늘어난 물이 그럼 대부분 농산물 키우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60%가 산업용수예요. 공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용도로 쓴다. 쓰고 물론 버려지긴 하겠으나 그거 다시 또 재활용하기는 어려우니 흘러내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경기도에 공장들을 좀 많이 짓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공장들 다 경기도로 올라오세요 하면 물이 부족할 텐데 그 물을 예를 들면 어떻게 새로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슬슬 이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끌었었는데요. 그 어떻게든 끌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수 개발이었어요. 파서. 파서. 그런데 지하수도 제가 오늘 통계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이게 슬슬 이것도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슬슬 머지않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지하수 청공하는 것도 깊이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경제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요. 갑자기 저기 경남의 어떤 지자체에서 부산광역시 시청 앞에 와서 피켓팅을 하면서 시위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우연치 않게 본 건데 그래서 저분들은 왜 왔나 하고 피켓 내용을 좀 읽어봤거든요. 제가 호기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왜 우리 물 갖다 쓰니. 부산이 왜 우리 물 갖다 쓰냐?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원에서 상류에서 강이 흘러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류들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겠죠. 그런데 경남에 농경을 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상수원물이 그냥 우리 쪽으로 흘러도 계속 왔기 때문에 그냥 농사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이라는 지자체도 상수원이 추가로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공장이든 주택이든. 그래가지고 그 상수원에 물꼬를 좀 터서 우리가 좀 쓰겠다 했더니 바로 하류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도 물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는데 뭔 소리냐 하면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논밭으로 흘러도는 물의 양이 줄었다. 그렇죠. 지류를 터서 저쪽 부산으로 바로 가는 바람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난 시간에는 제가 국제 하천이라고 해서 강 하나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때 그 물을 우리가 더 갖다 써야지 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슈를 어디다 좀 더 포커싱 했냐면 한 나라 안에 강과 하천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축복받은 거네요. 그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어느 지자체가 물을 더 갖다 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첨예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나라 안에서. 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써 생겼습니다. 부족들끼리 칼은 아니고요. 기관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부족들끼리? 네. 우물? 맞습니다. 물이에요.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근처를 보면요. 농사 짓는 사람하고 유목민들이 혼재해서 살고 있어요. 누구는 물 강가 근처는 다 농사 짓고 강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가축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니까 가축을 끌고 어디로 왔느냐. 강가 근처에 농경지 근처로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프리카 지역은 야 너 왜 우리 물 자꾸 써. 우리도 지금 물 부족한데. 그래서 진짜 전쟁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는 일이 지금 비일비자입니다. 큰일이네요. 큰일이라도 광고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전 세계에 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물 같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물이 부족하면 마시는 물도 물이지만 농사도 그물로 지어야 되고 가축도 그걸로 길러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식량도 못 조단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까지 불거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제기구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다시 그 교육 인프라를 이용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왜요? 왜? 학교에 물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뭔가 산업 현장에서 농사지로 가야 되잖아요. 물 떠오라고 그러는구나.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강가에 다 물이 말랐는데 물이 저기 10km 바깥에 거기 강에는 아직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쓸 거 내일 아침에 우리 마실물들 그거 다 거기까지 길러와야 돼.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죠. 학교 못 가고 물 길러 가는구나. 그러면 공부 못 하는 거고 좋은 일자리 못 갖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의 마실물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까지 가버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물을 놓고 이제 경합을 벌이는 또 다른 주체가 사람도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야생동물들. 이 두 사람들의 대결 구조가 또 생겼어요.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국민들도 의식 수준이 높으세요. 이렇게 함부로 밀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걸 다 아십니다. 물론 밀렵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케냐 같은 경우 국립공원에서 누군가가 밀렵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신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신고 건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밀렵 신고가? 네. 이유를 대충 감으시죠. 그냥 신고 안 하고 잡는 거예요? 아니죠. 밀렵군들이 야생동물을 더 잡아주길 바라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을. 그렇죠. 우리 동네에 이제 자꾸 가물어서 어쩌다가 비가 와서 물 웅덩이가 조그맣게 생겼는데 그럼 저걸 아껴가지고 우리 농사에도 쓰고 생활식수도 써야 되는데 갑자기 얼룩말 한 무대기가 와가지고 그걸 다 마시고 갔다. 그럼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도 당연히 내 생존 때문에 등한시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일단 우리가 써야 되는 물의 양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을 좀 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멕시코시티가 대표적인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거든요. 비 안 오는군요. 그 나라는. 네. 비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우리 멕시코 그러면 바로 위가 이제 텍사스라는 미국 주랑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텍사스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황량한 그 사막에. 거기도 비 안 오죠. 선인장이 있고. 네. 크게 다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는 대표적으로 물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멕시코 인구가 우리 서울시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멕시코 시티의 인구만 2,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쓰다가 쓰다가 이제 물이 모자라진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는 오래전부터 지하수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하수 퍼다 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떨어졌어요? 지하수가? 그것도 있어서 지금 멕시코 시티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한 급수를 항상 하고 있고요. 물이 나오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물 가격이 또 배로 올랐습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이 다음인데요. 저는 이 통계를 제가 잘못 들었나. 제가 영어가 짧아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몇 볼 다시 여쭤봤는데. 지난 100년 동안 멕시코 시티의 집안이 평균 4미터가 주저앉았어요. 제가 4cm요? 40cm라고 이제 혹시 4미터면 이게 우리 두 개 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두 개 층이 평균이에요. 평균. 주저앉았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다 같이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줄은 모르겠네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집안이 주저앉으니까 또 새로이 물이 더 부족해졌대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또요? 제가 이해가 안 갔죠. 조금 저는 유치한 생각이지만 집안이 주저앉으면 지하수에 좀 더 가까워지니까 생각을 했는데. 4미터만큼 가까워지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4미터 위에 맞춰서 상하수도관을 만들었는데 집안이 주저앉으니까 상하수도관들이 다 누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눌리고 기틀리고. 깨지고. 그래서 누수율이 멕시코시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서 50%가 그냥 누수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을 구비해서 보내줘도 반이 나가버리니 더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케이스터디로 굉장히 많이 연구돼서요. 지하수 무조건 쓰면 큰일 나는구나. 집안이 내려오는 이유는 지하수 자꾸 쓰니까 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속에 구멍 생겨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하수는 뭐 좀 쓰던 아니면 저쪽 상류에서 어떻게든 물을 갖다 쓰고 그래서 돈을 왕창 벌어서 좋은 걸로 부가가치 높은 걸로 돈을 왕창 벌어서 물을 사오면 어떻겠느냐. 우리 좀 풍족한 나라에서. 생수를? 네. 생수든 아니면 산업용수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그 방법이 오히려 더 큰일이 생긴다는 걸 확인시켜준 사례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아랄해가 메말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우즈베키스탄의 주파는 뭐였냐면요. 아랄해 인근의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해서 그냥 생기는 부가가치보다 세계적인 면화 생산지가 돼서 거기서 버는 돈이 훨씬 컸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부족한 걸 사오면 되니까. 저기 중동의 국가들도 기름 팔아서 부족한 물 사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면화 산업도 좌초되기 직전에 위기까지 가버렸어요. 왜요? 아까 아랄해가 메말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안이 없어지니까 해안은 수중기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중기가 잘 안 생기니까 당연히 비가 안 오겠죠. 그럼 상류 지역이나 강의 유원을 확보하기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니 다시 면화에 사용돼야 하는 물도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예 어업 말고 우리는 그냥 계속 면화 키우자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면화도 조금씩 길렀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 생태계 자체 알알해 메말라가는 거를 그대로 놔뒀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는 물은 그냥 갖다 쓰고 더 돈 많이 벌어서 물을 사오자. 이것도 그 물 남은 물 마저도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자체에서 농지를 많이 삽니다. 구입한다고요? 네. 어떤 농지를 주로 사냐 하면 물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농지나 목장들이 있어요. 물 이용권은 뭐예요? 물 이용권은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건 약간의 공유자원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장은 오래전부터 바로 옆에 있는 어느 저수지, 어느 호수의 물을 갖다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호수지까지도 자기 사유지 비슷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호수지나 저수지를 내 거니까 나만 독차지한다는 거는 못하도록 사용에 제한을 좀 두는 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목장은 그 물에 대한 상당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 많은 지자체들이 그 목장을 사는 이유가 지자체가 목장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물 좀 갖다 쓸 게 이거예요. 아... 지자체가 물이 부족해서. 그냥 그 목장이 쓰던 강이나 호수는 지자체 거가 아니에요? 강을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될 정도로 하천의 수위가 낮아진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사유지 안에 들어있던 있는 물까지도 빌려 써야 되는 거죠. 물까지도 빌려 써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또 지하수는 집 안 내려가는 거 이미 확인됐으니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라스베가스예요. 사실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에 있는 그냥 사막이었거든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연관 관광객만 5천만 명이 갑니다. 엄청난 도시잖아요. 왜 가는지는 우리는 알죠. 그런데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발달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도시는 그리고 모든 큰 공장은 물이 없는 곳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4대 무명 다 강가에 있는 거고 세계적인 큰 제조 공장은 다 강 근처에 있어요. 아니면 하다마다 바다 근처에라도 있든지 이런 게 통상적인데 그럼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안 살았는데 저게 저렇게 발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댐인 후버댐이 콜로라도 강 상류에 건설됐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큰 댐인 후버댐이 건설되면서 거기에서 바로 엄청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 줄 수가 있고 댐에서 물을 가둬두니까 바로 이런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용수를 상하수도원을 제공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후버댐으로 가둬둔 콜로라도 강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후버댐이 조만간 가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물의 수위가 낮아졌어요. 위에서 안 내려와서? 안 내려와서. 비가 안 와서요? 비가 안 온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반복된 거. 그래가지고 향후 한 20년 정도 지난 뒤에는 후버댐의 발전 가동을 중단해야 될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전력은 좋다. 저 허벌판 사막에 태양광 패널 깔아서 그걸로 전기는 갖다 써보자. 수력발전은 포기. 포기. 그렇다면 그런데 전기는 어떻게든 한다 하는데 마실 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호텔 청소도 해야지. 그렇죠. 바로 그 물을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조달하기 위해서 바로 네바다주 근처에 있는 목장들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물 좀 우리가 쓸게요. 그럼 소들은 이제 안 기르네요. 이제 소들같이 부가같이 또 낮은 거는 저 멀리서 다른 데서 키우시고 지금 여기 5천만 명씩 관광지인데 지금 소 키울 때냐 이런 얄팍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럼 라스베가스는 도대체 목장을 몇 개나 산 거냐. 이것도 제가 또 짧은 영어로 잘못 들었나 반복해서 물어볼 정도로 숫자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의 40배 정도 되는 목장들을 사지키는 거예요. 석유가 모자라면 유조선에다가 기름 사오면 되는데 왜냐하면 석유는 그냥 자동차 기름통 같은 데다가 쫄쫄쫄쫄 아껴서 쓰면 되니까 물은 그래도 사람이 샤워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호스로 또 수압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드럼통으로 사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아니죠. 어딘가에서 파서 갖고 와야 되네요. 맞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외국사람만 얘기하시면 또. 우리는 그래도 물은 풍족하구나. 다행이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안 풍족해요 우리나라도. 안 풍족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물이 풍족하다라고 착각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산업용수고 그래서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국가들은 물의 사용 그 나라에서 물 쓰는 양의 60% 가까이가 산업용수고요. 그런데 저개발 국가들은 그 나라에서 쓰는 물의 80%가 농사짓는 데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산업발전 국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물의 사용량의 절대적인 비중은 산업용수입니다. 그럼 우리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어떻게 했겠어요. 사왔죠. 물을. 물을 사온 게 아니라 식량을 수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수입 국가입니다. 세계 5대 식량 수입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이거는 더 정확한 표현은요. 식량을 수입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물을 수입하여 온 거죠. 그러니까 물을 안 쓰게 만든 거잖아요. 식량을 사와서. 농사 조금만 짓자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생태계가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개도국들은 우리도 공업발전 하려고 했는데 저 잘 사는 국가들이 탄소 제로 한대. 그런데 우린 풍력, 태양광, 바람도 안 불고 이거 쉽지가 않아. 야, 그럼 땐 막아. 우리도 수자원 개발해보자. 그래서 각 국가들의 물에 대한 쟁탈전이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우리들이 백신을 얻어오거나 전 세계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재배한 농산물 가지고 쌀네들이 쌀 갖다 쓰고 뭐 했는데. 쌀 주지 말자. 쌀 주지 말자. 그러니까 식량 무기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자꾸 그게. 모도죠. 모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 캡파도 줄어드는 거예요. 농사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농사 못 짓는군요. 네. 아니면 이제 사오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식량 안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지어야겠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써야 된다고요? 물을 써야 되는 거죠. 점점 앞으로도 우리가 물 쓸 일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농사 직접 지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씩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